풍선 대소동 풍선 대소동 러시, 이게 뭐예요? 오, 스포키구나 가게 공부 중이란다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풍선도 나눠주고 있지 자, 너도 하나 바꿔라 오, 정말요? 우와, 러시,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마침 발도 아팠는데, 그럼 그래주겠니? 자 여기있다 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는구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테니 몇 개 더 만들고 있구라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밀라씨 녀석 기운이 넘치는구나 그럼 갔다 와볼까 재밌다 재밌어 풍선을 아주 많이 많이 만들어야지 스포키 밀라씨 풍선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어떡하느냐 많다구요 그래 인석아 바닥 좀 보거라 이런 같은 거 떠올렸잖아 줄이 풀릴 모양이구나 어휴 이래 어휴 이래 어휴 이래 스포키 아휴 아휴 극복에요 휠러씨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하하하하 아차 그럴 때가 아니지 어서 구조대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겠구나 어휴 네 구조대 진입니다 진아 큰일났구나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지금 휠러씨와 스포키가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고 있네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그래 알겠어 출동이다 아니 카트가 너무 높이 떠있잖아 닿을 방법이 없겠어 어쩜 좋지 엘리 올라가서 카트를 좀 잡아줘 상황을 살펴볼 동안 우리도 구조방법을 좀 생각해볼게 응 알겠어 괜찮아요 휠러씨 괜찮아 스포키 오 아직은 괜찮단다 오 하지만 지금 꽤 높아서 위험해요 제가 한번 카트를 당겨볼게요 어? 어 이런 내 힘으론 어림도 없어 왜 까맣히지? 우와 까마귀 때문에 카트가 기울어지잖아 그만해 까마귀야 헬리, 상황은 좀 어때? 폴리, 큰일 났어 갑자기 나타난 거면 내가 풍선을 떠돌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 이러다 카트까지 뒤집어지고 말 거야 뭐라고? 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을 이어서 당겨보면 어떨까? 그래, 좋아 모두 줄을 나에게 줘 자, 여기 고마워, 얘들아 로이, 날 저 위로 좀 던져줘 널 던져달라고? 응, 있는 힘과 부탁해 그래, 알았어 자, 간다 좋아 너르르 폴리 이제 됐어, 로이 줄을 당겨줘 좋아, 이제 내 철회야 자, 간다 이얍 물려간다 조금만 더 어, 거의 다 왔어 엠버, 에어매트 좀 부탁해 그래, 알겠어 여기 됐어 다들 빡 잡아 아, 그래, 알겠어 아, 다들 이상하구나 모두 수고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 미안해 너무 신나서구만 그래도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여행을 한 것 같구나 정말요, 윌런 씨? 신나다 정말 못 말려 скажал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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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